오우! 나 3인씨 진짜 웃긴 거 알아! 안 해봐! 전같은 거에요? 진짜 나 여기서 여기 몇 명이야 여기서 다섯 명 웃는다에 한표 오케이 봐봐! 우리가 이제 그때 아이유 선배님이 콘서트를 갔잖아 그래서 아, 이, 유 로 해볼게요 오케이 아 아 아이야 이 야야야야 유 뉴 이거야? 뮤직뱅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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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 직 직 어렵다 직소 직 직 직진 직진 직진한다 나는 땡 땡 크크 청바지 청 청 청춘들이여 왜 이럴까 떠나라 봐 봐봐 봐봐 지 잘 됐잖아 지 진짜 의다 지 ㅈㄹ 직진 무리수다 무리수다 무리수야 쎄다 이거 꼭 내보내보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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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